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 공부 이지 일렉트릭 3번 문제 뭘 물어보고 있죠? RL에서 소비되는 전력 P 근데 이 전력이 최대예요 최대 최대 전력 최대 전력 공식 알고 갈게요 RL이 되어야 돼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아야 돼요 이 공식을 외워주세요 U도 안 합니다 오래 걸려요 최대 전력 전송 조건 네이버 치면 다 나올 거예요 근데 너무 길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전력 소비되는 전력이 무엇인가? 소비되는 전력 소비되는 전력에서 유효 전력이라는 느낌을 알 수 있고 공식 써볼게요 P는 알았제 알았제지만 저희는 RL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R 대신에 RL을 쓰고 여기서 전류 한번 구해볼게요 전류 전류 I는 V하는 딸 I I는 R분의 V 그러면은 여기서 V는 기전력으로 썼죠? R은 R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합쳐줘요 전체 저항이니까 전류는 전체 저항이어야 돼요 전체 저항이기 때문에 R 플러스 RL 넣어주면은 여기에 전류 I 대신에 R 플러스 RL E 넣어줍니다 제곱 이쯤에 안됩니다 근데 여기서 공식에서 R하고 RL이 있죠? 그래서 한 가지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문제에 따라서 다른데요 문제가 R이라고 먼저 해서 가정하고 풀어보겠습니다 R은 2 제곱 그런 다음에 둘 다 똑같으니까 R 플러스 R이라고 가정하면은 2R이잖아요 2R을 제곱하면 4R 제곱 근데 여기 R 곱하면 4R 2 제곱 W 이게 답입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R이 아니라 RL로 돼있으면은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최대 전력 조건은 R하고 RL이 같으니까 4번 80W 600W 0률 0률 나왔습니다 이거 듣고 와야 돼요 알았죠? 0률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인데 유효전력, 무효전력이 있어요 유효전력, 무효전력 유효전력 P는 80 무효전력 무효전력 파워 리액티브는 60 P상전력 P, 파워 어파넌트는 뭘까요? 이건 공식이죠? P, A는 60 제곱 80 제곱 루트 하면은 100이 나오네요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1번 2번 1번 분의 2번 1번 분의 2번 1번 1번 몇 시죠? 100 2번 몇 시죠? 80 0.8이죠? 0률 몇 퍼센트인가? 0.8은 몇 퍼센트예요? 80% 답은 3번 개념을 알면 쉬운 문제였어요 5번 문제 5번 문제를 풀기 전에 개념 설명 하나 하겠습니다 0률 개선에 대한 문제인데요 0률 개선 세타1 코사인 세타1은 크잖아요 142분의 밑에 몇 시야? 이게 100이네요 100 1번 2번 142분의 100은 70%예요 0률이 세타2는 코사인 세타2는 1번 2번 1번 분의 2번 하니까 구십 오 프로죠? 이 조그마한 삼각형이 더 역률이 커요 큰 삼각형에서 이걸로 어떻게 만드냐 그게 바로 콘덴서 용량을 붙이는 거예요 육십 칠을 붙이니까 역률이 이렇게 개선이 되었다 역률을 개선하려면 콘덴서 접속한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공식은 콘덴서 용량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xc분의 v제곱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xc는 뭐예요? c발 c가 밑에 있는 거 그럼 여기에다 넣어주면은 xc가 밑에 있죠? xc분의 1은 2파이 fc v제곱으로도 쓸 수 있겠네요 하나를 알면은 두 개를 알 수 있다 이 공식을 알고 있다면은 이제 풀으러 가볼게요 콘덴서 접촉을 하고 콘덴서 접촉을 하고 용량 리헤터 쓰는 몇인가 용량 리헤터 쓰는 xc 콘덴서 접촉 콘덴서 접촉을 하면은 공식을 알아야 돼요 공식을 무조건 알아야 돼요 이 공식을 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러면은 정리해 볼게요 xc는 qc v제곱 이걸 구하면 되겠네요 탐정이 되어서 차근차근 해봅시다 v는 100이네요 100 제곱 콘덴서 용량을 알 수가 없어요 콘덴서 용량 여기서 역률이 100%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있으면은 역률은 1번 분의 2번이잖아요 이거를 역률이 100% 되겠다는 것을 이 부분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 없애서 1번하고 2번을 같게 1번하고 2번을 같게 이게 역률 100%예요 무효전력을 다 없앤다 무효전력을 다 없앤다 무효전력을 다 없애려면은 그 무효전력만큼 콘덴서 용량을 붙이면 된다 접속하면 된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무효전력을 구해야 되죠 비상전력 공식 비상전력 공식은 VI VI에서 전압 100 전류 30 그러니까 3000 전력을 소비한다 소비하는 것은 유효전력이에요 유효전력 무효전력은 소비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무효고 소비한다는 건 유효전력 유효전력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죠 1800와트 킬로와트니까 1000을 곱한 거예요 그럼 요거를 구하면 되겠죠? 이 부분 무효전력을 구하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구해요? 3000 3000은 루트 1800 제곱 삼각형 공식 A, B, C면 A제곱, B제곱, C제곱 이 공식을 써가지고 무효전력 X제곱을 구하면 돼요 이거 계산기 돌려보면 X는 2400이에요 2400와트 무효전력이니까 2400발 볼트 암페어 리액티브 이건 다른 사람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자신은 버려 버려 해서 VAR로 외웠대요 2400VAR 2400VAR을 하면 되는데 이 무효전력만큼 콘덴서 용량을 접속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2400 계산기 돌려보면 4.16이 나오네요 4번이 제일 가깝죠? 이렇게 풉니다 고생하셨고요 좀 더 속도를 내서 강의를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 룰로 6 Но 1 1 2 이 2